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앤입니다. 며칠 동안 진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영어로는 그럴 때 고양이랑 강아지랑 싸우는 것처럼 엄청나게 비가 왔다라는 표현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요즘에 장마가 지나가고 나니까 더운 날씨에 어디를 가지? 음 동남아시아? 보통 생각하는 게 태국, 발리 유럽이나 미국 가기엔 너무 시간이 타이트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어디에 갈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디 있었는지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막 이렇게 봤거든요. 작년 7월 이맘때쯤 제가 발리에 있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발리에 처음 갔었던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바다에서 진짜 렐렉싱 on the beach 이렇게 휴구식도 취하고 음식도 상당히 맛있었어요. 제가 발리 가서 잊지 못한 음식이 포크 립, 돼지 립 있죠? 립, 갈릭. 그걸 그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진한 바베큐 소스에 이렇게 청통체를 뜯는 게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디 갈까 하고 봤어요. 근데 이런 약간 예전을 회상하는 거 회상하는 게 영어로 throwback I was throwing back to about this time of last year and I was in Bali 그래서 작년을 회상해보니까 제가 발리에 있더라고요. 그런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회상하는 사진의 인스타에 보면은 TBT라는 해시태그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throwback Thursday의 줄임말이거든요. 또 오늘이 또 우연치 않게 또 목요일이잖아요. Thursday 그래서 목요일에 보통 이렇게 회상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해시태그 TBT throwback Thursday 약자죠. TBT를 많이 찍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목요일만 그걸 올리진 않아요. 사람들이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어떤 요일 할 거 없이 이전에 나 이런 적이 있었어 라는 회상의 사진을 올리면서 해시태그는 대문자로 TBT라고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목요일날 올리면 더 점수를 많이 받는다? 뭐 점수 놀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 나 그때 유럽에 있었지 아 내가 그때 남자친구 있었거든 이런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와 제대로 TBT다 라고 각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상을 해보니까 발리는 가봤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태국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기간이 임박해가지고 비행기표가 너무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7, 8월은 살짝 비껴놔서 뭐 8월 말이나 9월 쯤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그 TBT의 본연의 의미잖아요. 목요일날 회상을 한다. Throwback Thursday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목요일인 만큼 여러분들도 이전에 내가 오늘 뭘 했는지 1년 전, 2년 전 오늘 뭘 했는지 한번 회상하면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TBT 붙여서 올려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제 사진을 확인해 발리의 사진을 확인해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